자 오늘은 또 이어서 데드스페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드스페이스 9챕터까지 깼구요 오늘 아마 완결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완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챕터당 1시간 반이라고 쳐도 총 4시간 아 총 4시간 30분 4시간 30분인데 지금부터 하면은 딱 11시 반이면 끝내겠죠 아무 키나 누르세요 계속하기 자 이렇게 자 가봅시다 아이징 i've located the shuttlehammon found 아 shiet 뭐야 뭐야 그 shuttle brain dead someone removed the navigation cards god knows why there's three of them scattered around the deck 마세 i'm downloading their locations i can't access the doors from here 제 춘는 애 처음에 다 되겠는데 you can find those parts i think we can get that shuttle operational again 자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스페이스를 눌러놓고 아 여기 뭔가 느낌이 불안하네 아이템이 뭐뭐가 있었지 총알 맞네 다 가쁘네 저 가쁩니다 일단 시체들을 다 저기로 버려놓자 시체들을 다 버려두는 이유는 만약에 혹시 가오리가 나왔을때를 대비해서 입니다 가오리가 나왔을때를 대비 어 뭐야 이거 혹시나 가오리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다 치워넣어 다 치워넣겠습니다 항상 유비무안 유비무안의 자세는 좋은거거든요 어 어딨지 일로와 그래 저기 가있어라 너도 왠지 모르게 가오리가 나올거 같애 어 어디서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스읍 아 여기는 근데 안나올라나 여긴 안나올거 같애요 여기 상점이 있으니까 안나오겠지 야 현금 35,000원 있습니다 돈 많네 총알도 많죠 아 맘껏사 맘껏사 아 맘껏사 맘껏사 아 맘껏사 하아 가방에 겁나 많네 좀 저장 킵을 해놓겠습니다 킵 그렇지 킵 나중을 위해서 킵 스읍 아 저거 노드 살걸 그랬나 아니야 더이상 총은 업그를 필요없습니다 예 필요없습니다 호호 멋지면 나야 잘생기면 나야 qui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아 제로가는게 맞네요 그러면은 딴 데부터 갑시다 서브미션 같은 것도 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읍 어잇 여기 피가 있는 거 어어 어어 스읍 피가 있는게 뭔가 불안..불안한데? 어? 저거 아이템이 아닌가? 여기는 잠겨있고 왜 하늘을 나 데려가는지 아니 보통 이런 욕조를 만들어놨으면 뭐 하나정도 있는데 이상하게 없네 어헛 무중령농구요령 농구를 왜해 뭐야 어라? 어 어? 아 이리로 넘어갈 수 있지? 생각하면서 이리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 어? 뭐야 뭐야 어? 어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C 괜히 여기 들어왔어 아, 괜히 들어왔다가 이게 뭐하는 거야? 아니야, 어쨌든 깨야 되는 데니까 어쨌든 깨봅시다 저게 왜 못 가겠고 어, 오케이 자,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간을 봅시다 아, 아, 아이씨 어딨어, 어딨어 아야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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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실력이 좀 줄었나? 아, 여기 말고 미션이 있는데 먼저 갔다 와야겠다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어 자, 미션 있는 데부터 좀 손 좀 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안 풀었더니 힘드네 아, 몹이 꽤 세네 그냥 센 게 아니라 꽤 세네 어? 이거 왜 안 먹었지? 어, 아, 씹 시작부터 이렇게 죽고 시작하면 안 되는데 오확, 여기 저장하는 데가 있구만 10 챕터. 10 챕터죠? 10 챕터. 10 챕터. 10 챕터. 아 마리온 나오네. 노드. 노드 노드. 파워 노드. 노드가 하나도 없네. 아 애들이 점점 강화가 되네. 점점 애들이 강화가 되는데 어떻게 잡지? 여기 왜 길이 빨갛지? 피인가? 피 아니겠지? 아 뭐야 잠겨있네. 피인가? 그냥 카페트죠? 피 아니겠지 뭐. 어 여기 아이템 있잖아. 이런 걸 먹어야지. 뭐하는 거야? 어? 여기 뭐가? 어? 어? 뭐가 있었는데 방금? 방금 뭐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? 이상하다.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만? 뭐야? 어? 어? 문을 열어 빨리. 뭐야? 죽였어? 여자를 죽여버렸나 보네? 어허어 저기 아이템이 있는데 내 아이템 건들지 마라. 그래. 내려가네? 어? 잠깐만. 오케이. 자 이리로 가는 건데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. 여기 뭐가 있는지. 구경만 한번 해봅시다. 구경. 구경 정도. 구경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어허어. 어허어. 죽은 건가? 죽었구만. 오케이. 이제 깔끔하게 쟤도 잡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았죠. 오케이. 어허어. 어허어. 마ises70reto의 스크랩. 패스 Berkeley 하이! 짜! 아 여기 못 뛰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씨 나중에 또 막 도망가는 그런거 나오나? 어? 아씨 지렁이들이 있네 아이 내가 싫어하는 애들이다 어? 누구야? 그냥 일로 오는건 아니지? 일로 오는건 아니지? 이 총을 들어야겠다 이 총을 들고 어차피 내가 내려가서 쟤네 잡아야 되는 애들 같은데 아닌가? 아 몰라 일단 가 잡으면 되지 아이고 아 뭐 나?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구석으로 들어가는게 아니었는데 이씨 괜히 구석으로 들어갔네 에헤이 어 어 저기 총알이 있는데 일진이 쉭 어 어 어 어 어 가야되는거죠 아 아 오늘 왜이렇게 죽지? 일진이 사나운데 오늘 엔딩 못 보겠는데 이러면? 어 어 저기 폭탄맨이 있네 뭐야 저 폭탄맨은 폭탄맨이 있네 저기 설마 막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진 않겠지? 구석으로 들어가면 안돼 구석으로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어 뭐야 맞았어? 어 뭐야 야 피하지마 어어 뭐야 어디로 왔지? 아니 이 자식들이 어디로 왔지? 다시 가보자 으아 나 문어 싫어 그냥 야야야 대가리 대가리 저리가 이 쭈꾸미 같은 놈아 쭈꾸미 같은 쭈꾸미 같은 놈 쭈꾸미 같은 놈아 이 쭈꾸미 같은 놈아 아이 씨 안녕하십니까